전주시가 산불 방지 활동에 돌입합니다. 전주시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인 다음 달 15일까지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신속한 초동 진화를 위해 산불 감시원 146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. 또 산불 감시 카메라와 드론, 산림청 시스템과 연계된 GPS 단말기를 활용해 산불 감시에 나섰고 모악산과 건지산 등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인화물질 반입 금지 등을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.